뭐라 이런 서늘한 오전 창가에 서면 난 그곳에 입 빠진 컵들을 생각하지 우리 서로 다른 장들을 하나씩 골라 커피와 우유를 같이 섞어 마셨네 알 수 없는 언어의 작업회의를 들으며 탁자 위에 사과들을 나눠 먹었지 흙 묻은 장화를 하나씩 신고 숲의 너머에 있는 숲으로 가네 여기저기 풀숲에 흩어져 있네 달팽이를 밟을까 조심하면서 이런 서늘한 오전 창가에 서면 난 그곳 낡은 창문들을 생각하지 사다리를 타고 창물을 내려 잔디 위에 늘어놓고 색을 칠했네 알 수 없는 언어의 라디오를 들으며 유리에도 조금 튀기며 배달이 조금 낯선 자전거를 타고 숲에 너머에 있는 숙소로 가네 여기저기 길 위에 흩어져 있네 웅덩이를 밟을까 조심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